이유식을 빨리 시작한 아기는 밤잠을 길게 자고 깨는 횟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영국 킹스칼리즈 런던 대 의대 연구팀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영국에서 태어난 생후 3개월 아기 1,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생후 6개월 동안 모유만 먹이고 다른 그룹은 6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함께 먹인 뒤 3살이 될 때까지의 수면 시간을 조사했습니다. 그 결과 이유식을 일찍 시작한 아기는 늦게 시작한 아기보다 밤잠을 깨는 횟수가 14% 적었고 수면 시간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더 길었습니다. 또 부모가 수면 장애를 겪을 위험도 45%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